혹시 방금 보셨나요? 이게 일반 케인도 해당이 된 말인데 이건 딜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 없지 않았나? 처음 썼을 때? 바로 슉슉 되는 게 뭐 없을까? 어? 이런 거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? 그냥 운인가? 제가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조건이 딱히 없나? 진짜로? 종이 일찍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건 아닌듯함 대체 뭘까? 방금처럼 그래서 이게 상대 반응 못하게 잡을 때가 있고 어? 방금도 됐음 어? 어? 이게 됐는데 왜 됐는지 모르셔도 형타치고 들어가는 게 그거다 딱 되는 방향만 된다 지금 방금 1시였죠? 1시에 다시 가볼까? 어? 설마 이게 맞나? 진짜 방향이 문젠가? 여긴 성공률이 거의 없음 타이밍 맞춰서 한 번만 누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? 여기도 되는데? 포기!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케인 장인도 모르는 거면 그냥 나도 모르는 게 맞아 포기! 만약에 제가 연구한 거 알아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는 어... 감사합니다를 외치겠습니다 딱히 줄 게 없네 도와줘야 한 번만 마세요 서둘 è 오 저이 이런 welcome 여uf 하면 선택해 해주시 de 어? 그래서 여름 이어 연구 ח해 감사합니다.